코롱인의 혁신과 성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2016 성공 아카데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룹의 분산된 물류센터를 하나로 동합한 코롱인더스트리 고객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코롱베니크, 코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스타트업 기업 미텔과 MOU를 재결하며 온라인 패션 시장의 도전적인 목표를 시작했습니다. 코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고객마저에 나섰습니다. 코롱글로벌이 삼성전자와 MOU를 재결하고 거주자 맞춤형 스마트홈 사업을 시작합니다.